1월 15일 남태평양 통과 근처에서 발생한 해저 화산 분출의 영향으로 1월 16일 일요일에 일본에 5년여 만에 쓰나미 경보가 발령됐습니다. 1월 17일에 추가 폭발이 있었다는 것은 아직 확인 중이지만 외신에서는 이것은 오보인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1월 15일 폭발한 통과의 수중 화산 폭발의 위력이 일본 히로시마 원자폭탄 천개와 맞먹는다고 합니다. 이로 인해 오랫동안 통과의 통신이 마비되어 연락이 끊어진 상태였습니다. 9000km 떨어진 중국의 홍콩도 영향을 받았습니다. 또한 환태평양 지역의 많은 국가들이 쓰나미 경보를 발령했고 16일 새벽 중국 연안에서도 쓰나미 파도가 감지됐습니다. 이 재앙은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전문가들은 통과의 상황이 여전히 위험하다고 경고했으며 활발한 분화가 몇 주 동안 계속될 가능성이 있으며 구조물이 무너지거나 추가 쓰나미가 발생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1월 17일 월요일 현재 통과의 통신은 완전히 복구되지 않았습니다. 만킬로미터 떨어진 페루의 해변에서 파도에 휩쓸려간 여성 두 명이 사망을 했습니다. 페루 지역 주민들의 설명은 더욱 충격적입니다. 폭발이 엄청났고 땅이 흔들리고 집이 흔들리고 있었으며 근처에서 폭탄이 터지는 줄 알았다고 합니다. 사람들은 탁자 밑에 숨었으며 여기저기서 비명이 들렸다고 합니다. 1월 15일의 격렬한 분화는 8분 동안 이어졌고 엄청난 괭음과 함께 대량의 화산재가 순식간에 하늘로 치솟았고 통과 전체는 순식간에 화산재로 뒤집혔습니다. 통과의 화산 폭발로 인한 쓰나미가 통과의 수도인 누쿠알로파의 일부를 침수시켰고 주민들이 높은 곳을 급히 대피하고 통과의 투포우 육세왕이 궁전에서 대피했습니다. 통과의 고립은 당분간 계속될 수 있습니다. 통과의 외부 통신이 최대 2주 후에나 재개될 수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통신이 복구되지 않았기 때문에 통과의 손실 정도는 여전히 평가하기 어렵습니다. 30년 만에 가장 큰 화산폭발로 100년에 한 번 발생하는 엄청난 쓰나미가 발생했습니다. 화산폭발은 태평양 지역 전체의 연쇄효과에 일으켰고 뉴질랜드와 일본의 일부 미국과 캐나다 브리시시 콜롬비아의 쓰나미 경보가 발령됐습니다. 그리고 통과 화산폭발이 가져온 재앙은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화산 전문가들은 사고가 발생한 분화구가 깨어났고 활발한 분화기간은 몇 주 또는 몇 년 동안 지속될 수 있다고 믿고 있습니다. 다중 모니터링에 따르면 현재 화산 분출 수준은 5단계이며 일부에서는 6단계라고 하고 있습니다. 세계에서 가장 유명한 화산폭발 중 하나인 폼페이 화산폭발 수준은 4단계에 불과합니다. 또한 화산폭발로 인하여 산성비 침식이 뒤따랄 수 있지만 지구 기후에 미치는 영향은 미미하고 단기적일 수 있다고 예측됩니다. 통과 주변국 대기의 이산화왕 농도가 높아져 산성비가 내릴 수 있다고 합니다. 1991년도 피나토보산의 분화로 인하여 지구 기온에 영향을 주어서 평년보다 0.3에서 0.5도 낮아졌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2011년 동일본 대지진을 예측했었던 호주기상청에서 이번에도 일본의 대지진 가능성을 언급했다는 것입니다. 이번 통과 화산폭발에 대하여 사람들은 그저 화산폭발에 대하여 놀라지만 사실 더욱 중요한 사실은 일본 대지진의 예측들이 서양 국가들에서 계속해서 나오고 있다는 것은 일본 국민들에게는 매우 안 좋은 시그널입니다. 시청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리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람설정을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이 채널을 운영하는 데 큰 힘이 됩니다. 감사드립니다.